가수님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연세가 상당히 여러분 잘 아시죠? 황장이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을텐데 건강하시게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노래 한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노래 아이슈 레시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이예 레시아부터 시작합니다. 潤いともに火は火がな 遺伝心につまずいて脅す涙の 回収 停車 燃えて燃えて 燃えて過ごした 夢の宿に後ろ髪引く 気が広く 燃焼きは腕を立ちわみる 君の幸せに乗りつつ 雨に唱える 大衆電車 泣いて 泣いて 泣いていると知らぬけ 窓は二人よ 遠く散る 空け消えずに 見返れば 詰まる切ない目のような 星が飛ぶ 回収 停車 泣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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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泣いて